막판 바리 이걸 바리를 주면은 내보를 어떻게 해야되냐 물음표 좀 봐야겠다 물음표 양푸를 많이 봐야지 물음표 양푸를 많이 봐야지 물음표 아니 저의 타격이 나빠지네 어 쏘세요 아니 흘려보내기가 왜지만 오우야 아니 근데 왜 복수 육강력이야 아니 근데 왜 복수 육강력이야 나이스 나이스 뭐 뭐 뭐 그 뭐 아나트루스트 더 번거냐 와이씨 드로우 다 조져도 육강령 퍼펙트하는 미친 캐릭터 잔혹성 화형 이거 어차피 엘리트 다 걸을 그고 세 장 나온 거 진짜 좋다 재물 없네 재물 에서도 물음표랑 상점만 보면서 제거할 거고 아 엘리트 길막하고 있네 엘리트는 안 잡을 거니까 물음표만 쭉 밟으면 되겄네 재물임부립습니다 재물임부립습니다 선택받은 자 이딴 거 튀어나올 거 같으면은 아씨 영수야 엘리트는 안 잡을 거 같으면 혼내되어 피피 금속화 oh shit 선택 받은 자 퇴치하는 아싸 재물 끝났다 허접색 야 이거 진짜 이거 아잉 하면 끝나지 아 주판 살까 다 살까 바이 엘리트 자신이 나 자신이 이제 담배 때까지 강할 거 있나 개 노답 사명지 아닌데 지금 개정답 사명지인데 흠 흠 진짜 이게 디펙트랑 같은 캐릭터가 맞나 같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맞나 디펙트는 진짜 저절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냥 이대로 이대로 가도 깨지 않나 참호 나오면은 100% 길려고 뭐야 빛 버셔 왜 자꾸 나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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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아직 주판 돌릴정도로 얇은건 아니기만 해 전최 주판 얘네들 돌아갈.. 아이고 저열각인데? 상자도 필요 없고 제거 쭉 보면 되겠는데 추락 이벤트도 그냥 스킬 하나 버리면 되지 아 오 소피언 흘레 들어가면 좀 빠지면 되겠다 그럼 안녕? 각자의 게임, 그렇게 하렴 문풀기 조개와 석 필요없지 제거나 쭉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담배도 피고 담배 하나 둘 엘리트까지 잡고 상점가서 더 줄 수도 있겠다 정말로 이렇게 좋아도 되는건가 10백 정도 좋다 기습필 없지 난관이 붙으면 난관이랑 쓸텐데 지금은 무지해 근데 지금 방어도 올릴 수단 더 있으면 좋긴하겠다 탑클래스 탑클래스 쇠물강호해주세 뭐야 이거 탑클래스 이걸 퍼펙을 막네 담배 피자 더 안말리게 해야된다 근데 지울게 없다 잠깐만 이거 불조약으로 태울것도 없겠네 뭐 상태이상 넣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상태이상 넣는 애들이 있으니까 지불importe 세물두장인데 양심없이 다 mówi지좀 말자 sure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 죽음 막냐 으 으 으 으 으 양초 양초같은 소리네 진짜 나와도 기생충이 나오냐 잘 보고 갑니다 많이 가세요 뭐 몸박 하나 더 짚으면 템포는 확실히 달라질텐데 이 문박은 너무 강하니까 자체 밸런스 조절하죠 사혈도 지금 덱이 너무 얇아서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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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놈 트럼보는 아이언 크래드 어리석은 어차도 못 꺼내죠 킹시병 재불 빨리한 넘은 첫 턴에 잘 안된다 밴들 밴들 안두어요 칫 뭐야 이거 아이 심장 고생이 많다 아이 미친놈 드로우 수장하지만야마 아무리 질것같아도 그렇게 게임하면 안되지 아이언 크래드 아이언 크래드 아이언 크래드 아이언 크래드 디펙트할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이언 크래드 아이언 크래드 아이언 크래드 아이언 크래드 한 번도 쎄 실력을 키웠어야죠 꾸면 실력을 키웠어야지 이지게임